하나 주시면 제가 넣어 드릴게요 라면에 이게 사실 다 삶은 날이 갈리에요 이게 사실 다 삶은 날이 갈리에요 하나 빼고 숨 야 너 안 잡고 안녕하세요 슬라이드 야 나 지금 2페이지 만든 것 같아 2페이지는 어떻게 하나 했어요? 아 나 2페이지 못하니? 아 2페이지 할 줄 몰라 2페이지 만든 건 내가 잘한다 엔터 누르면 돼요 엔터 아 그냥 엔터 누르면 된다고? 네 그냥 이거 이렇게 한 번 누르면 됩니다 네 그냥 이거 이렇게 한 번 누르면 됩니다 대박 엔터 누르면 아니 조용히 엔터 누르니까 막 저게 생겨 그거 쉬프트고 이제 그거 쉬프트고 이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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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야 뭐야 하하하하 아 고마워 하하하하 거의 할아버지 컴퓨터 가르쳐 주시듯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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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르신께서 수업 받으러 오신 거 같고 병규는 여기 이제 그 과제 하는 분 같고 소민이는 병규 때문에 온 하하하하 아무것도 없는데 안 해 병규 때문에 온 누나 하하하하 따라서 따라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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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깜짝 buena 하하하하 하하하하 민규가 좋아햘hésitez 너 병규? 너 입 안 담으냐? 너 입 안 담으냐? 거침없네! 좋네! 내 스타일을 저어? 우리 병규가 성대모살 좀 해요 그래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걸로 할까요? 너 일단 성균이 잘하잖아 성균이 아 예 목소리 좀 비슷하네 너 목소리 비슷해 안녕하세요 배우 이선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선균입니다 너만 의사니? 나도 의사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안 되지 이걸? 뭉쳐서 하긴 해 뭉쳐야 될 것 같습니다 뭉쳐서 하면 그 형은 지금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제가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투표 하시죠 자 뭉쳐도 된다! 손 드십시오 손 드십시오 안 떼세요 조병규 저거 우와 너 이거 안돼 아 이거 안 한다 오케이 알겠어요 야 너 두고 가 야 조병규 저거 이거 방금 생각해보니까 될 것 같더라 이거 진짜 우리 스타일이다 병규 우리 스타일이야 그럼 그냥 할게 도전할게요 자 준비 들어갈 것 같아 들어갈 것 같아 이기지 않았나? 안 할거면 하지 마시던가요 하지 마세요 형님 하지마 제가 죄송합니다 니가 왜 죄송합니다 니가 갖고 온거잖아 달걀 그지 네 한 개만 주시면 제가 다 드릴게요 모두가 맛있게 너 이거 지금 잠깐만 이거 삶을 달걀 아니야? 아니에요 날달걀이에요 진짜야? 네 진짜로 못 믿으시면 안 팔게요 조금만 더 계란 안 넣으실거에요? 너 이거 삶을 달걀이잖아 진짜 날달걀이라니까요 진짜 억울해요 진짜 날달걀이에요 저 둘이 뭐하는거에요? 도전규가 나한테 달걀 팔려고 그래 나 참고 너 이거 날달걀 맞지 자 라면 왔습니다 야 계란 여기 왔다 야 야 계란 여기 왔다 야 뭐라고? 야 계란 왜 왔어 야 계란 왜 왔어 저기 계란 야 너 갖고와 야 너 갖고와 형 저기 대개 싸요 야 안돼 안돼 얼만데 몇 개인데 이거 몇 개 사는데 이거 9개 1코인 10개 10개 하나요 10개 하나요 10개 하나요? 야 너 일로와 형 저 집 잘해줘요 아니 저는 CJ를 몰랐잖아요 너 갖고와 근데 이게 더 좋은거에요 서울에서 사온거에요 서울에서 갖고와 아 이미 사는데 어떡해요 아 나 진짜 자 제가 삶은 저기 달걀이 아니고 날달걀이 갖고 있어요 하나 주시면 제가 넣어드릴게요 라면에 이게 사실 다 삶은 달걀이에요 이게 사실 다 삶은 달걀이에요 하나 빼고 숨 다 삶은 다 삶은거야 다 삶은거야 다 삶은거야 야 이거 날달걀 야 이거 날달걀 아하 참가 여기 넣어 넣어 아이 전소민 제가 그럼 봐둬 날달걀 계란 사기 잘했죠 여기 계란밥 딱 나와요 어렸을 때 없이 자라서 그래요 없이 자라고 그거랑 못난거에요 이건 뭔 상관이야 야 너 얼굴이 집에 좀 부잣집 하더라 아니야? 아니요 아니요 나 오랜만에 반가웠어요 이런 깐족 캐릭터 오랜만에 지금 와가지고 네 의도치않게 제가 너무 깐족된거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제와서 착한척을 계속하고 가야지 이거 계속해야되요 네 이런 캐릭터가 귀하다고 아 그럼 요즘 너무 깐족된거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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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